우리 헤어지자. 헤어지자고. 갑자기 아니야. 나 오래전부터 오빠랑 헤어지고 싶었어. 왜? 그 여자가 끝까지는 못 내놓겠대? 대체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뻔뻔한 건데? 절반은 오빠 거라며. 근데 왜 오빠는 짓소리도 못하는데? 다 지나간 과거다니 상관없다간 건 오빠였어. 이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행복의 전부면 난 더 이상 오빠랑 같이 못 가. 솔직히 나는 오빠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?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. 지금이야 그렇겠지.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챙겨봐.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동거했다는 말이 나오나? 그러니까. 그냥 우리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자고. 서로를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. 그 부분은 자신의 마음으로 아이치어. 아닌가? 이거 지금 이미 나의 마음으로 아이야. 단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랑 같이 못 가.